너 그거 알지? 북극에 가면 오로라 볼 수 있는 거 난 오로라 보러 북극에 꼭 갈 거다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슈웅 내 생각에 오로라는 에러야 에러 버극 작동 오류 나도 어디서 들은 건데 오로라는 지구 바깥에 있는 자기장인데 어쩌다 보니 지구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조물주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에러다 이거지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 에러가 에러도 아름다울 수 있어 눈물 나게 눈물 나게 그 에러는utan 그 암에 그의 사랑을 만들어내려 그의 사랑은 보니 네이버 보니 네이버 소주에